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조이스틱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리뷰할 조이스틱은 바로 T16000M 조이스틱 인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접했을 때 지난 2018년 부산 지스타에서 그 선보였었던 이 지스타 조이스틱을 제가 처음에 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기존에 똑같은 동일 기종 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이거는 제가 2013년도에 구매한 제품이고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USB에 했을 때 이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여기서 초록빛이 나옵니다 반면 지금 이거를 봤을 때는 약간 주황색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당 가격에 대해서 고지를 하자면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59,000원에 샀고요 11번가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만 아셔야 될 점은 제가 이걸 업로드 할 시기에 이 59,000원은 딜가였기 때문에 더 이상 판매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개봉해 보겠습니다 칼이 어딨냐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상품은 동일라벨 훼손되어 있을 경우 반품 교환이 안 됩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2013년도에 구매를 하긴 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조이스틱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좀 맛이 고장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보통 왼손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은 이게 갑자기 러더가 이게 우측으로 꺾여 버리는 증상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이걸 맡기는 업체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오히려 수리비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교체를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이 2005년 미션에 즐기는 업체인과 가치를 해보니까 저쪽은 아주 많아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안열려? 아 이 박스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한선으로만 하다보니까 이게 좀 불편, 좀 오픈이 좀 삐딱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USB 포트 이거는 손잡이 고정대 이렇게 일단 비교를 하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왼손잡이 왼손용 조이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잡이 인데 일부러 제가 왼손으로 조이스틱을 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세팅을 했어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이 부속품을 이용해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외관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딱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 보여요. 다만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는 스로틀 잡는게 이 스로틀이랑 이 스로틀의 모습. 그리고 버튼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그냥 좀 평평한데 이쪽에 보면은 가운데 이 앞부분에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도 조이스틱은 이거는 좀 보통이라면 여기는 좀 약간 뭐랄까 섬세하게 꾸며졌다. 일단은 개봉은 해 개봉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관은 그렇게 많이 별 차이는 없어요. 하긴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모델명이 16,000m 이거든요. 이것도 모델이 16,000m 입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나온 출신 구매했던 거고 이거는 올해 이번에 구입한 겁니다. 일단은 뭐 스로틀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 잡는게 좀 버튼이 좀 세밀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다만 이쪽이나 이거나 미는 거는 그렇게 좀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잡았을 때 느낌이 좀 다를 뿐이죠. 밀거나 이런 당길 때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왼손잡이로 세팅을 해서 한번 테스트 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비행 때 보죠. 일단 세팅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좀 청소가 아직 제대로 못된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느 정도 제가 책상 정리를 해서 조만간 이건 내일 아침에서 청소를 할 거니까 일단 이건 제 정리 정도 상태에는 좀 넘어가 주시고 일단 세팅을 했을 때 뭐 기존에 있던 조이스틱이랑 비교를 한다면 지금 여기는 좀 약간 세밀하게 디자인이 된 느낌 그래서 다만 쓰러트리나 밀고 당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스틱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기존 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전에 얘기했듯이 요거는 여기 초록불이 들어온다면 요거는 이렇게 중앙불이 중앙색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12개씩 좌우 6개 이렇게 나뉘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이게 제가 테스트할 게임 창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X 스팀 에디션입니다. 솔직히 이 조이스틱을 테스트할 게임이 이거밖에 없어요. 테스트할 기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PMDG 보잉 777-300ER로 이거를 이 애드온을 만든 회사는 PMDG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니스 코티드 지라르라고 프랑스에 있는 휴양지 도시 중에 하나인 니스 도시입니다. 뭐 아실 거예요. IS 폭파 테러가 일어났었던 장소였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 파리와 그리고 니스입니다. 뭐 설정은 이정도 하고요. 이거는 테스트를 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따로 안 할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걸로 테스트 비행을 어떻게 할 건지 속 보여드릴 건데 문제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노트 8 이거든요. 이거랑 이거를 하자 하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화면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하는 장면은 이 OBS 이 녹화 프로그램과 해서 같이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 오전은 이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조금 더 봅시다.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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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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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ight. 5, right. 5, right. 5, right. 5, right. 3, righ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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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6, right. 5,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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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